안녕하세요. 다용맘입니다. 저녁시간에 이렇게 또 영상을 뭘 또 올릴 거 없나 해서 이렇게 보다가 제가 이거 양로하고. 그리고 오팔리나 두 개 얘네 이제 분갈이 한 지 한 두 달 좀 넘었어요. 넘었는데 얘네들은 뭐 그냥 얘가 좀 크잖아요. 그죠? 몸집이. 그냥 저기 오팔리나가. 이제 잎이 몇 개 하엽진 게 몇 개 돼요. 얘는 이쪽에 여기 여기 이런 데가 다 여기 또 이 뒤에 뭐 여러 군데 있었는데 분갈이 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하엽이 지대요. 그러면서 거뭇거뭇하게 이렇게 무슨 기미처럼 이렇게 생긴 데가 있었어요. 근데 걔가 먼저 이제 시들시들해서 하엽이 질 줄 알았더니 개는 오히려 오래 살아있다가 얼마 며칠 전에 이제 하엽이 졌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이 더 먼저 하엽이 지네요. 떨어졌고 그냥 그냥 얘는 그리고 얘도 똑같이 이제 같은 시기에 이제 양로거든요. 양로 이렇게 분갈이를 했는데 조금 새 얼굴 자구가 나오긴 하고. 근데 뭐 참 얘네 얘네 둘은 참 재미도 없게 크는 것 같아요. 여기 보면은 목대는 오우 되게 목대는 튼튼하더라고요. 오우 잘 안보이네. 왜 이러지? 목대는 튼튼한데 입도 처음에는 되게 얇았어요. 얇아서 아우 이거 되게 연약하겠구나 이렇게 하고 약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튼튼해요. 지금 만져보면은 잎이 얼마나 도톰하고 아주 그냥 그냥 햇빛 그렇게 많이 안 보여졌거든요. 그냥 반 그늘 정도에다가 이렇게 했는데도 뭐 그냥 무럭무럭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네요. 그래서 지금 요런 데 요런 거 보면은 어제 제가 이제 밑에 하엽진 거를 요렇게 들여다보고 떼어줬거든요. 하엽 몇 장 치고 그 꽃대도 여기 이렇게 올라와 있었는데 꽃대도 뭐 꽃이 막 잘 필컬처럼 하더니 조금 피는 듯 많은 듯 하더니만 그냥 꽃이 저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꽃대를 이제 잘라 줬고 그냥 얘네 둘이는 그냥 반 그늘 정도에 이렇게 놔두고 해도 크기는 잘 커요. 별다리 재미없게 크는 애들이에요. 얘네 둘이는 그래도 애들이 튼튼하기는 한 거 같아요. 그냥 하엽만 몇 개 좀 져있고 지금 목대도 되게 튼튼해가지고 잘 크고 있네요. 오팔리나 되게 예쁘죠. 그죠? 보랏빛하고 잎이 몇 개 한 세네 개 몇 개 떨어졌는데 그래도 아주 튼튼하게 잘 크고 있네요. 얘는 반 그늘을 좋아하는 앤가 반 그늘에 놨는데도 잘 요렇게 얘네들이 잘 크고 있네요. 그래서 얘네가 지금 분갈이 한 지가 8월 말경에 해가지고 90 한 두 달 한 3,4일 두 달 조금 지났어요. 물은 한 두 세 번 세 번 정도 준 거 같고요. 반 그늘에 놔둬 얘네는 잘 크는 애들 같아요. 아주 튼튼하고 실해 보이죠? 오늘은 뭐 그냥 에케베리아 속 오팔리나하고 양로를 제가 그냥 한 두 달 넘은 거 크는 거 그냥 제가 크는 크 크는 거 보고 보고 난 느낀 점 얘가 어떻게 크고 있나 그거를 그냥 느낀 대로 오늘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즐거운 저녁 되세요.